2021년 2월 10일 Start! 5.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2. 공포방송 간만에 왔습니다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4. 공포방송 5. 공포방송 5. 기회로 9. entries 한 달 5. 백목 6. 옥지 마이콜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누구 계시죠?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또 후추 또 후추 또朝 또 후추 또 앞으로 사람은 아니시죠..? 저기요.. 사람은 아니시죠..? 또치즈니스 누구야?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소리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게 진짜... 무슨 소리야? 와.. 미쳐버리다 갑자기... 잠시만요 잠깐만요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지금 누구랑 같이 계십니까? 잠시만요 잠깐만요 거기에.. 잠시만요 저한테 잠깐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어있습니까? 저 이 자리에 잠깐 왔었습니다 뭔 소리야? 잠시만요 혹시 저한테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저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두 분이서 계시죠? 혹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기운을 숨겼다 혹시 아맜요 한국인거 제의.. 홍보독족 iego.. 맥주은.. 소중한 나왔습니다 청약.. uela..